먼저 이 a라는 점이 2,1이기 때문에 2 참수 위에 2,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y에 1을 집어넣고 x에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y에 1을 집어넣고 x에 2를 집어넣게 되면 4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한 다음에 ap의 기울기가 2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나 여기 가운데 있는 점, 이 가운데 2와 p의 가운데 있는 점, x좌표가 가운데 있는 점, 이 점이 가운데 있는 점이 아니라 이 x의 값과 이 p의 x값의 가운데 있는 값의 기울기가 바로 2가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의 기울기니까 y는 a가 4분의 1x 제곱이 되죠. 그러면 기울기는 이거 미분 때리게 되면 2분의 1x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2가 되는 걸 찾는 거죠. 2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좌표가 4가 되는 거니까 2하고 네모가 가운데 있는 점이 4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더한 것이 8이 나와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그럼 8이 되려면 여긴 6이 되겠습니다. 그럼 p의 x좌표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을 집어넣으면 4분의 6, 6의 36이 되면서 약분되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p의 좌표는 6, 9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점의 기울기하고 이 x좌표의 가운데 있는 점의 기울기는 서로 똑같다. 이걸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께이 졸여요. gamble.